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씨가 한참 분탕지로 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최대 끌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을 계속해서 했고 지금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이준석이 왜 저렇게 거친 말을 안철수 후배에게 퍼볼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이 다음에 단일화 가정을 위해서라도 서로 사적인 그런 감정을 아주 심하게 건들리는 그런 정도의 발언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고 이것도 상식입니다 정말 이준석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불나불대고 다녔다는 그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지금도 틈만 되면 아주 안철수 후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하대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세는 어차피 일장춘농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CBS 라디오에는 또 출연해서 사회자가 단일화가 끝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은 이렇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과 후보 사이에 거간꾼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은 단일화 없이도 야권 후보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의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김종인 씨는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왜 저렇게 안철수 후보를 야멸차게 대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4.7 보궐선거에서도 야권 후보의 승리에 안철수 후보가 크게 기여한 바를 폄하거나 전혀 인정치 않는 그런 태도를 과거에 김종인 씨가 보였고 그런 김종인 씨 태도는 거의 이준석 씨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일 전에 실시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서 7만 9천여 명이 참여해서 81%가 단일화 없이는 야당 승리는 쉽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어떤 문제의 진실을 정확히 압니다 이렇게 진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은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는 저는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화 없이도 야권 후보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실시됐던 그런 설문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없다 1월 10일 안철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가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가능하다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가 무려 81%입니다 가능하다 단일화 없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가 불과 18%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이준석의 단일화 없이도 승리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양식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81%의 전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준석이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수용하고 스스로 은행을 삼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야당 후보 단일화의 큰 걸림돌이 바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임을 안철수 후보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방해꾼입니다라는 투의 주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 입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월 23일 날 안철수 후보는 창원시 경상도의회에서 무소속 도위원 입당 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단일화 제의를 해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지금 현재 대표인 이준석 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이것이 바로 안철수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안철수 씨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대1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저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대1이 되면 각거나 박빙 성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두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의 생각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도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망상이 지배할 수 있고 또 이런 생각에 이준석이 바람을 심하게 잡고 다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모두 양보했는데 이번만은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굳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선 구도가 이렇게 가면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만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아주 아주 어려운 그런 싸움이 이번 3구 대선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없이 야당이 나선다는 것은 거의 필패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거부하게 되면 2017년의 거의 대자뷰 2017년 상황 대선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시민 L님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려했는데 그 의견이 현재 보통 시민들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계속 안타까운 것이 도대체 공부도 많이 했고 의사이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왜 정치를 하겠다고 저 고생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왕 10년 지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차차기를 보아야 되는데 남들이 또 철수하느냐 언제 철수하느냐 하는 비아냥거는 신경을 쓰지 말고 늦어도 대선 2주 전까지는 경선이 아닌 선언에 의한 윤석열 지지를 하시고 지난 시장선거 때처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유시하시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꼭 내각에 참여해서 과학기술부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적을 쌓아시고 그리고 2024년 총선을 거친 이후에 2026년 서울시장이든 2027년 대통령선거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차차기는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그리고 신규스타 두 명 정도가 경쟁할 텐데 형정경험 없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뿐입니다 누가 누구의 부하가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윤석열 후보도 차기 정부를 혼자 끌고 가기가 버겁기 때문에 웬만한 조건이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배운 실력 있는 사람이 참여한 내각이라면 국민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깜도 안 되는 인준석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히 윤석열 후보와 접촉해서 한방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있을지는 참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방송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계속 분탕을 쳐왔던 이준석 씨가 요즘에 좀 조용하긴 하지만 단일화에서도 상당한 그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아마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철없는 젊은 친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